복잡한 식의 인수분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어낸다. 쭉 보면 여기 2xy 있죠. 여기도 2xy 들어있고 2x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묶어낸 다음에 여기는 2x3제곱에서 2x 이렇게 y를 하나 빼내면 x제곱이 있잖아요. 이 정도인거지. 여기도 2xy 하면 4하고 x인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x되고 2xy 하면 3이 딱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x-1, x-3으로 또 인수분이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어낸다.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한문자로 치환한다. 아 이거 맞습니다. 지금 x-2y, x-2y 같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x-2y를 a로 넣는거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a로 a로 바뀌니까 a-1, a-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요. 전개를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4. 자 이거 인수분이 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되죠. 1하고 4, 마이너스 2 붙이자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4 되니까. 맞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 대신에 x-2y를 도로 이렇게 넣는거에요. 대입하게 되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다룹니다. 치환에 대해서 치환하여 인수분해한 다음 다시 원래식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항이 4개 있으면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 묻는다. 자 얘 x,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x 있는걸로 먼저 묶어보세요. 자 요거 두잖아요. 요거 두개에 x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y 플러스 1을 똑같은 거를 묶는거에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x 있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되는거에요.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 항이 2개, 항이 2개로 묶고 인수분해한다. 항 2개, 항 2개 하여튼 이건 정해지는게 아니고 꼭 항 2개가 아니라 여러개일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니까 항 2개가 이렇게 된거지 이런식으로 항이 2개, 항 2개 이렇게 한거지만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제곱의 차로 꼴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좀 어렵죠. 지금 중등과 과정에서는 이 x제곱이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9i 제곱 마이너스 6i 플러스 1이 이게 3i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3i 마이너스 1을 a로 두게 되면 x제곱 이게 x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되죠. 이 대문자 a 대신에 3i 마이너스 1을 대부하는거에요. 이것도 3i 마이너스 1을 대부하면 마이너스 3i 플러스 1 되죠. 자, 좀 숙달이 되고 나면 그냥 이걸 보고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뒤에꺼 적어주고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꺼 적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이것으로 항의 5개 쓰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뭐라고? 항의 5개 쓰면 차수가 낮은 한문자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한다. 지금 이거 x는 x에 대해서는 2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1차죠. 1차잖아. 그럼 y 중심으로 낮은 차수 차수가 낮은 한문자 y로 묶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로 먼저 묶는 거예요. 묶게 되면 당연히 지금 y로 먼저 묶는 거예요. y로 묶으면 앞에 마이너스 x 있고 여기는 플러스 5 이래 되잖아요. 플러스 안 묶은 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y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자, x 마이너스 5가 되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내면 자, 마이너스 빼내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줘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이래야 마이너스 x 되고 이렇게 플러스 5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랬죠. 그럼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보인다. 이거지. 또 공통인수적이거든요. 그러므로 x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앞부분에서 마이너스 y 있죠. 그죠. 뒤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5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한 문제에 대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해 내림차순이라 한다. 차수가 높은 항부터 쭉 내리면 내림차순 배웠죠. 그죠. 당시에 정리하는 것 이수문의 공식의 활용 수의 계산 이수문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를 변형하여 계산한다. 완전제곱식 이용 자 이건 a 플러스 b 제곱 되죠. 이건 a 마이너스 b 제곱 되고 제곱 차이용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숫자 이거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19 제곱 더 38 다기 1인데 이 가운데 게 38이 2 곱하기 19 잖아요. 자 19를 a로 보세요. a로 보게 되면 이게 a 제곱 a 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a가 뭡니까? 19죠. 19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20이 제곱이 돼서 400이 되잖아요. 자 99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거는 99 더하기 1 99 마이너스 1이잖아요. 합차잖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99 더하기 1 하니까 100이 되고 99 빼기 하니까 98 되고 98밖에 됩니다. 자 이것도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에 식의 값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후 문자에 수를 대봐야 값을 구한다. x는 11일 때 일어났는데 자 근데 일단은 놔두고 대입을 이렇게 직접 1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1 더하기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을 대입하면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 되잖아요. 비교적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식의 주어진 값을 직접 대입하여 구할 수도 있지만 식을 인수분해한 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다음 식을 공통인수로 묶어내어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죠. 자 뭐 있습니까 지금 xy y y가 보인다. y로 묶으면 맨 앞에 x 제곱이 있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있죠. 자 이게 뭐됩니까 11 4,4,16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잖아요. 732번 자 이거는 x 제곱이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는 x 제곱이 있겠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합쳐 하잖아요. x 제곱 이거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733 이거는 2a로 묶어야지. 그러면 앞에 이거는 a 제곱 자 여기는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11 14 마이너스 자 그러면 2a a 마이너스 2 1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치환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734번 자 여기서 똑바로 배우면 되겠죠. x 플러스 1은 대문자 에러 하고 나면 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64가 되죠. 자 이거 8 곱하기 8 8에 64 그죠? 그러면 16 되잖아. a 플러스 8에 제곱이 되고 대문자 a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자 이런식으로 되죠. 제곱은 x 플러스 9의 제곱이 됩니다. 자 735번 자 이거는 a 마이너스 b가 보입니까? 자 a 마이너스 b를 대문자 a로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대문자 대신에 a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이렇게 됩니다. 736번 자 a 플러스 2를 대문자 l로 두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대문자 대신에 a 플러스 2를 대입하고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737번 자 이거 2x 플러스 5를 대문자 A로 바꾸게 되면 이건 a 요거죠.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이 되죠. 대문자 a 대신에 2x 플러스 5를 대입하고 대문자 a 대신에 2x 플러스 5 플러스 3 1이 되죠. 2x 플러스 4 2x 플러스 8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2 빠져나오죠. 2 나오면 x 플러스 2 되고 여기서 또 2 빠져나오잖아요. 2 하면 x 플러스 4 되죠. 4 2는 4 되니까 그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이 됩니다. 738번 자 이건 x로 먼저 묶은 내죠. 1을 묶으면 여기 y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y 마이너스 1 됩니다.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을 묶으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739번 자 마이너스 y 제곱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2가 되죠. 자 앞에 그 더하기 뒤에 거 x 플러스 2 앞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740번 인수분해하시오. 자 이게 이거 보게 되면은 a로 묶으면 b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b 마이너스 3 이 되죠. b 마이너스 1을 묶으면 a 마이너스 3 이 되죠. 741번 자 차수가 이차이차 똑같다. 그죠. 그럼 앞에 이거 두 개를 합차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되죠. 그대로 적고 x 마이너스 y 같잖아요. x 마이너스 y 이거 묶고 x 플러스 y 해놓고 자 이거 1이 있습니다. 1 딱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1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742번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요거는 2y 제곱이 되죠. 앞에 그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그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그 빼기 뒤에 거 743번 자 이거 2개 아 이거 3개 자 이거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5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요거는 x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러면 되지. 앞에 그 더하기 뒤에 거 하면 되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그 다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합니다. 744번 자 요거 x가 지금 2차잖아요. y에 관해서는 1차잖아. 그죠? y로 먼저 묶는 거예요. y가 있는 게 요거 2개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y 먼저 오고 그 다음 플러스 2y 이렇게 적었잖아요. 나머지 적으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적었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갖고 와서 마이너스로 먼저 묶으면 xy 마이너스 2y 되고 마이너스 y 묶으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y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붙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x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는 1, 2 1, 1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고 순서를 요거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다음을 계산하시오. 745 95 95 95를 a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95 플러스 5에 제곱 하면 되니까 95 제곱 이죠. 5 제곱 여기 있죠. 가운데는 뭡니까?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5 곱하기 95 맞잖아. 2 곱하기 10이잖아. 맞잖아.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102 이게 왜 그러냐면 4가 2 곱하기 2잖아. 그리고 곱하기 102 됐으니까 102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됐죠? 10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2 2 곱하기 102 곱하기 2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4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검산을 하시면 되죠.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참 이거는 이것은 100의 제곱이죠. 100의 제곱이 하나, 둘, 셋, 넷, 많이 되죠. 그 다음에 746분 같은 게 100이 되죠? 그래서 많이 되죠. 747분 자 이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되는데 이거 199고 이거 1이잖아. 끝 199 748번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야 됩니다. 루트 3 플러스 1 뒤에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죠? 루트 3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 루트 3 이 되고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지고 플러스 1 플러스 2 가 되죠? 4 루트 3 이 됩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식의 값을 구하시오. 749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x가 27 이니까 27을 대회하면 30의 제곱은 900이 됩니다. 750번 750번 x는 루트 5 플러스 인데 이거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럼 x 대신에 루트 5 플러스 2를 대발한 거야. 마이너스 2 되고 제곱이 되죠. 루트 5의 제곱이라 5가 됩니다. 751번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x 대신에 6.4를 대입하고 y 대신에 36을 제곱하면 10이네 100이 되네. 752번 루트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루트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14.5 다하기 10.5 그 다음 a 마이너스 b 14.5 빼기 10.5 이렇게 되죠. 루트 10.5 를 더하면 24 25 곱하기 그 다음 어 이거 14.5 그죠. 빼기 되면 4 이렇게 되죠. 25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4 5 24 28 100 그러면 12 됩니다. 753번 a 22 일대 자 이거는 16 같은 경우에는 8 26 8 26 되고 마이너스 이러면 되죠. 그건 8 마이너스 이러면 되죠. 인수분해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2 되죠. 여기 22를 대하면 20이 되면 30 곱하기 22 다하면 1을 빼니까 20 은 600 이 되네. 공통 인수로 묶어 인수분해 하게. 주식식에 공통 인수가 있으면 공통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다. ab 보입니까 ab ab a 1 를 빼내면 a 제곱 남죠. 그리고 9 적어놓고 ab 중에서 b 제곱 남고 마이너스 25 있을 거예요. 그런데 9 제곱 은 3 제곱 이고 25 b 제곱 5 제곱 이잖아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죠. ab 754번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거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거 저 x 제곱으로 묶으면 x-1 되죠. 그럼 뒤에 거 x-1 되죠. x-1을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앞에 뭐 있습니까 x제곱 있죠. 이거 마이너스 9가 있습니다. 는 x-1 이거는 x-3 x-3 이렇게 했습니다. 5분이 되죠. 755번 인수분해 화면이니까 자 이거는 x제곱 있고 y-2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y-2가 됩니다. 는 y-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4가 되고 y-2는 이거 합차 x-2 x-2 가 됩니다. 맞죠. y-2 x-2 x-2 가 되고 구하수 구하수 하는 것은 x-2 x-2 y-2 y-2 이렇게 되었구나. 문자가 잘 안보이네. y-2 저 있죠. 그래. 의아했던 요거. 있죠. c-2 c-2 b가 b가 2고 이고 이렇게 두가지 요. 그런데 곱하기니까 어차피 4이 8 마이너스 8 되진 않지. 두가지 요. 이것도 마이너스 8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8이죠. 5 korysi 7 56 번. 다음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면 이렇죠. 자 이거는 5 x 제곱 x- y 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왜 마이너스를 끄진 되는 게 있어. 끄진 내면 플루스가 될 거냐 플루스 되고 4xy 적고 여기는 x-y가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런 거 잘했습니다. 눈에 완전 띄어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고 플러스 x가 이럴 거잖아 그럼 x-y 맞죠? x-y 순서가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 제고 x-y 자 이 x-y가 다 들어있죠? 인수로 그럼 x-y를 묶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5x 제고 이게 플러스 4xy 마이너스 y 제고 이럴 겁니다 자 1, 5, 1, 2, 1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럼 5, 마이너스 1 되잖아요 4 되죠? 그러므로 x-y x 플러스 y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5x-y 되죠?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x-y 있습니다 x 플러스 y 있고 5x-y 있고 x 플러스 5y 잠시만요 x 플러스 5y가 어디 있지? 인수가 아닌 것을 아무도 고르면 요거가 없고 요거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3번 하고 5번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757번 다음 두 다항식 앱의 공통 인수는 했죠? 자 A를 보게 되면은 자 요거 앞에 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냈어요 묶게 되면은 A-B 이렇게 되죠? 플러스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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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A-B 공통 인수 보이죠? A-B로 묶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B에 가봅시다 B를 가게 되면은 A 플러스 2가 보이죠? A 플러스 2 적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는 A 플러스 2 되고 자 이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어 공통 인수는 A-B A-B 보이죠? 이렇게 3번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에 주진식이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한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이 한 후 치환한 한문자에 원리의식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자 이거 A-5를 대부분자에 에러 두면은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되고 이거 A 플러스 1이 제곱이 됩니다 A 대신에 A-5를 대입하고 A-4가 되잖아요 758번 2X 플러스 1을 A라 두게 되면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를 인수분에 하면은 2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A-2 A-4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A 대신에 2X 플러스 1을 그대로 또 대입하죠 그럼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하면은 2X 마이너스 1이 되고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든가 또는 A를 마이너스 3으로 하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1 부과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만은 A 플러스 B를 하면 어느 쪽이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거 2번이 됩니다 759번 759번 자 3X 3X 4를 A로 두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A 마이너스 4에 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 A 대신에 3X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4 제곱이 됩니다 3X 마이너스 8에 제곱이 되죠 A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760번 X의 개수가 1인 두 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일자식의 합을 구하시오 X 마이너스 5를 A라 두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3,4,1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A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A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X의 개수가 1인 두 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으니까 두 일자식의 합은 X 마이너스 8 더 X 마이너스 9 2X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761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했는데 자 A 플러스 B를 애를 둘게요 애를 두면 A제곱 플러스 3AC 플러스 2C제곱 되죠 자 1,1,1,2 그러니까 이거는 1,2,2 하지 말고 C2C 라 하세요 C2C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C 이렇게 하면은 2C 더하면은 3C 되죠 그러므로 그럼으로 이렇게 하면은 A 플러스 C 그 다음에 A 그리고 플러스 2C이 됩니다 A 대신에 A 플러스 B를 대입하고 그 대신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2C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2C 1분이 됩니다 자 별표 하십시오 762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눈이 보여야 됩니다 자 제가 4 X 마이너스 3Y제곱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마이너스 3Y 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 마이너스 3Y를 대문자 A로 하게 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1하고 4 1하고 3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4 3이 되잖아요 그럼 A 마이너스 1 4A 플러스 3이 되죠 대문자 A 대신에 X 마이너스 3Y를 대면서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4이로 되잖아요 지금 이거 4A 대신에 X 마이너스 3Y를 대면하고 D3 1이 되죠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4X가 되죠 4X 마이너스 12Y 플러스 3 1이 됩니다 4X로 시작되는게 이거니까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12가 되고 그 다음 B는 3 C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1 다 곱하죠 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다 곱하면 마이너스죠 일단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리고 9 9, 2, 2, 8 보이는 거 마이너스 108 됩니다 이것도 별표 하셔야 됩니다 763번 인수인 것을 모두 복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X를 에러 두게 되면 2A 제곱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3이 되죠 1, 2, 3, 1 이랬죠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 되죠 자 A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2X를 대보면 1이 되고 여기 여기 여기는 2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1하고 3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물이 되고 그 다음 그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인수인 것은 X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있고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인수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없죠 그죠 ㄱ, ㄹ, ㄴ, ㅁ, ㅂ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한 두 개 정도 하십시오 치환을 이용한 인수물에 2 나와있네요 자 이건 X 마이너스 4Y라는 에러를 넣겠죠 앞에 거 A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플러스 1 적고 그 다음에 정결하면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또 A 플러스 1 제곱으로 인수물이 되고 이 A 대신에 X 마이너스 4Y를 이렇게 대입을 했죠 764번 자 이건 X 마이너스 Y를 대문자 A로 둡시다 그러면 2A A 플러스 1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이 되고 2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4하고 3으로 곱하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A 대신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A 대신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4번 765번 A 플러스 3B A 플러스 3B 아 2A 플러스 3B네 그럼 2A 플러스 3B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0 하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A 제곱 되고 마이너스 10A 자 이러면 플러스 20이죠 이거 하면 플러스 25가 됩니다 이거는 A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인수문해야 되죠 자 대문자에 대해서는 여기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되죠 음 1번 766번 A의 계수가 1인 두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문에 될 때 두일자식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A 플러스 3이 좀 똑같은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3을 대문자에 두는거에요 그러면 앞에 이거는 A 마이너스 B가 되고 A 플러스 B가 됩니다 마이너스 3B제곱이 되고 자 이거 합차죠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고 마이너스 3B제곱이 되고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A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건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잖아 대문자 A A 대신 A 플러스 3을 대여하면은 A 플러스 3 플러스 2B가 되고 그 대신에 A 플러스 3 마이너스 2B이 되죠 A 계수가 1인 두일자식의 곱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죠 됐으니까 두일자식 합은 A 플러스 3 플러스 2B 플러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2B 이렇게 합하면 되죠 그러면 2A 플러스 6이 됩니다 767번 자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두게 되면은 A A 마이너스 14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14 A 전개하면 이거 24가 되고 2하고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되니까 그럼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2가 되고 대문자 A 대신에 X 제곱 마이너스 X를 대여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를 대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이거 혹시 암성 됩니까 이거 1 2 되니까 이 마이너스 부쳐야 되죠 그죠 그래야 1이 될 거잖아 A A 가이자 X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로 되잖아 그죠 자 이거는 4하고 3이겠네 이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니까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되잖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가 아닌 것은 2번이 됩니다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에 자 이런 꼴로 주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머릿속에 사실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고 되는데 두고 나서 A로 두고 B로 두면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다시 대입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죠 무리 속에서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중3이니까 앞에 A라 생각하고 X 마이너스 Y 적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적어주면 되잖아요 더하기 처음에 플러스 되면 그냥 이거는 Y 플러스 Z 그대로 적어줄 거잖아요 그 다음 제가 좀 조심하면 되죠 뒤에 거를 빼줘야 되잖아 그렇다면 이렇게만 좀 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리 가는 게 바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빼면 X 플러스 Z 그 다음에 이거 X 맞죠 X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니까 이거 마이너스 Y 되고 마이너스 Y 되고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겠죠 768번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앞에 거 뒤에 거를 생각하고 앞에 거를 먼저 적어 뒤에 거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앞에 거를 적어 자 처음이니까 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적으면 되잖아요 넌 하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있죠 요거 요거는 A 마이너스 B잖아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는 A 마이너스 B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되는 겁니다 7169번 9 2X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이거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에 요렇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에 제곱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6X 플러스 3에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에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앞에 거 적고 뒤에 거를 적는 거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고 2Y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돼요 넌 하면은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되고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6 플러스 3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770번 다음은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쭉 인수분해 가진다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고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2X 마이너스 Y를 B로 두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9AB 플러스 20B 제곱이죠 여기 B가 빠졌네 니은이 잘못됐다 그죠 됐죠 이거 A 마이너스 4B A 마이너스 5B가 돼야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죠 그 다음에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고 아 지금 적읍시다 그죠 X 플러스 Y 대입하고 마이너스 B 대신에 2X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A 대신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죠 B가 2X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와서 는 하면은 자 마이너스 8X X 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플러스 4Y 플러스 Y 플러스 5Y가 되죠 마이너스 10X X 마이너스 9X 어 플러스 5Y 플러스 Y 플러스 6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빼내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을 빼낼게요 마이너스 3을 빼내면은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은 3이 되고 7X 마이너스 5Y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목걸에도 별표 하나 하셔야 된다고요 771번 자 이거 X 마이너스 1을 A X 플러스 4를 B로 고칩시오 그럼 2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1,2,1,1 짜리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2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위는 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대신에 X 마이너스 1 B 대신에 X 플러스 4 대입하고 자 2A입니다 2A니까 자 암산합시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죠 이제 마이너스 붙여 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로 는 2X 플러스 3이죠 이거 하면은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어 보게 되면은 AX 붙은거 요것도 지금 그럼 A는 2 B는 3 그 다음에 X 이거 C는 마이너스 6 MC 다 곱하네 6,6이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이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이거 뭐 복잡이 되어있는데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2개씩 묶어서 정리한다 공통부분을 취하나야 인수분이 한다 원래식을 대봐야 정리한다 보통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죠 상수의 합이 똑같은걸 합니다 그러면은 상수의 합이 똑같다는 말은 2씩 묶었는데 자 요렇게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면 2죠 상수의 2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2죠 그렇게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끼리 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하는거에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의 다항식 첫 단원부터 요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게 발생합니다 요걸 또 대문자로 애를 두는거에요 그래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또 전개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마이너스 14 플러스 10 되죠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1하고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대신에 또 X 제곱 플러스 X를 또 대발한거에요 어떻습니까 요렇게 봅니다 자 볼까요 772번 자 이거 X 같은 요거는 X 플러스 0인 경우 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었을 때 1되고 그죠 상수 요렇게 되었을 때 1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게 X 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앞에 내놓고 묶고 계산하고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하고 묶어서 계산하는거에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X 제곱 플러스 X 1이 되고 이거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X 제곱 플러스 X를 대문자 A로 둔다는거에요 그럼 A 되고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거 1하고 3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되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넌하게 되면은 X A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대비하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대비합니다 773번 자 이거는 이렇게 더하면은 0 이렇게 더하면 0이죠 이런식으로 묶어갖고 계산 먼저 해야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자 일단은 X 제곱을 A라 두는거에요 되셨죠 그럼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40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6 그러면 9 4 36 하고 마이너스 2 붙이면 되겠네 A 마이너스 9 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이 대신에 X 제곱 마이너스 9 X 제곱 플러스 4 를 하게 되면 자 이건 X 제곱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고 요거는 그대로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4번이 됩니다 자 174번 인수분해 하면 뭐 된다고 했는데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8 요렇게 더하면 8 되죠 자 A 플러스 1 A 플러스 7 먼저 전개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이 되고 그 다음은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3 15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8A 를 대문자 L을 두게 되면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플러스 16이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22 A 플러스 75 35 105 플러스 16이 되고 A 제곱 플러스 22 A 플러스 16을 더하면 121 이렇게 되죠 어 11 곱하면 11이죠 이거 그죠 요거 11시고 11 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11의 제곱이 되네 어 A 대신에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1 이렇게 되죠 어 꼴 됐죠 그죠 M은 N은 N은 11 두개 곱하면 88이 됩니다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에 두항식 묶기 항이 4개인 다항식의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두항식 묶어 인수분이 한다 이거죠 자 이거는 딱 봐도 눈에 좀 보야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 두개 묶으면 A로 묶으면 B는 B 마이너스 1 보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로 묶거든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거 기초문제에서 좀 많이 했는거 같죠 B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여기 A 있고 요거 마이너스 1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요거 봐야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경험상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탁 봐갖고 775번 775번 지금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3차죠 B는 1차죠 그럼 낮은 차수 B로 모으는거에요 이거는 딱 봐도 요거는 B 요거 B로 먼저 모으면 B하고 모으면 그러면 B 묶었을 때 1 발생하죠 1 마이너스 A제곱 되고 그 다음 남은거 A 세제곱하고 A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A를 적는거에요 됐죠 자 눈 요거 먼저 살짝 봅시다 요거를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B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A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죠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이거 별표는 하십시오 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없죠 없습니다 ㄱ ㄴ ㄷ ㄱ 1번이 됩니다 자 776번 x 이차고 y 이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Z가 지금 1차네 Z가 1차네 Z가 2차죠 그러면 Z로 또 모으는거에요 아 있다 그죠 Z로 모으면 Z로 모으면 Z로 모으면 앞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래서야 되죠 요거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로 빼내고 그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바꿔주면 되죠 넣어나면 X 마이너스 Y로 묶는거에요 묶으면 여기 X 플러스 Y 있죠 요거 마이너스 Z 있잖아요 자 인수됩니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2번이 됩니다 777번 이 X의 개수가 1인 세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분이 될때 세일자식의 합원이랬죠 딱 봤을때 요거 두개 보세요 요거 두개 보면은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9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X 플러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합차가 되는 X제곱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죠 세일자식의 합원이랬으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2가 되네 5분이 됩니다 7778번 다음 두다항식의 공통인수는 이랬죠 뭐 X2차고 Y2차다 그죠 그러면은 X제곱 순서대로 묶읍시다 X제곱 있는거 요거 먼저 X제곱으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를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Y제곱 마이너스 4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요거는 Y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1이 되고 요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지금 X는 2차고 Y가 1차잖아요 그럼 요거 Y 있는걸로 먼저 묶는거야 요거는 Y 묶으면 X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묶으면 요거는 X로 묶는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되겠죠 여기서 공통인수를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있다 그죠 1분이 됩니다 779번 두 자연수 X, Y의 순수사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랬죠 음 아 지금 이거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그냥 X 있는걸로 먼저 묶고 오세요 그럼 보일거에요 X를 먼저 묶고 X 되면은 Y 마이너스 3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3 는 4 오 요거 요 문제 세 요거 고등학교 학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4까지 안하는거에요 인수분해를 아셨죠 이 경우는 왜그냥 보세요 이거는 Y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어 이게 4가 되는 거를 하려면 X 마이너스 3 하고 X 마이너스 2 를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Y 마이너스 3 하고 X 마이너스 2 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1이면 이게 4가 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1이면 4고 그 다음에 4이면 1이고 2면 2고 이럴수도 될거잖아요 됐습니까 어 그런데 이게 Y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 그럼 이게 만약에 Y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요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놔두고 일단 놔둡니다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Y 하고 X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는 Y는 이라면 이게 1이니까 이항하면 4가 되고 6이 되죠 그죠 어 두 자연수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요거는 7이 되고 3이 됩니다 이 경우는 5가 되고 4가 되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가 봅시다 이 경우는 여기는 2마저 이항하면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부적합하잖아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봅시다 마이너스 2 하면 여기는 1 되고 0이 되죠 아 0은 또 자연수관이 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몇 개 됩니까 어 xy 순수 그러니까 x를 먼저 쪄게 됐죠 6,4하고 3,7하고 그 다음에 4,5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됩니다 어 이거 별표 세 개 자 기록을 잘 해 놓으십시오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백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